2, 3 님이니까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. 글씨 진짜 못쓴다. 킹덩? 뭐라고요? 이거 필기체, 필기체. 마이 페이스? 마이 페이스. 내 템포. 내 템포. 엘리베이터는 왜 한글로 쓰세요, 근데? 제목 영어로. 아니,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, 이게. 한글 아니었어요, 그거? 슬럼프. 슬럼프. S 뭐죠? S럼프. S 럼프. 합동으로 합동. S 럼프. 나 갈게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조금만 더.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이 정도는 슬럼프에서